상어의 고래 상어의 고래 상어의 고래 여기 봐봐, 저거 봐봐. 고래야 상어야? 땅어. 땅어? 물고기도 있다. 물고기 하나하나씩 모여서 고래됐나봐. 고래야 상어의. 물고기도 있어 여기. 설화는 무슨 생선 좋아해요? 나 물고기 꽃기 어떻게 움직여? 아빠, 꽃게. 아빠, 꽃게. 근데 스키가 아파트나 꽉 누르면 내가 밴드에 타줄게요. 아이고, 참하다. 가자, 이제 추우니까. 들어가자. 저희 가족이요.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직접 사서 가는 또 해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언제나 활기 넘치는 수산시장.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삼남매에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기 어디에요? 오량진. 오량진. 이건 쭈꾸미야, 쭈꾸미. 얘네 봐봐, 쭈꾸미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억지질 다 나왔다. 이거 어떡해? 누가 올려놓을 거예요? 대박이 올려놔, 갔어. 살려줘야지, 이거 집어내야, 살려주는데? 이리 와봐. 와, 저런다. 수정아 도와주는구나. 자. 빠기도 해, 빠기도 해. 빠기도 해, 이리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 잡아. 자, 이도 또 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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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도 또 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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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아, 푸푸푸. 예아, 푸푸푸. 어, 아빠, 아빠 손 막 먹을 거 같아. 빨리 도와줘. 안돼. 도와주세요. 안되고, 빠져. 안되고, 빠져. 안되고, 빠져. 안되고, 빠져. 안되고, 빠져. 고마워요. 얘는 어떻게 놓는 거예요? 오우. 오우. 뭐하는 거야, 지금? 일단 잡으면 돼요? 우와, 힘이 엄청 좋다. 너무 세다. 우와. 아빠. 집어넣었어요. 야, 대박이다. 오우, 이거 봐봐. 오우, 이거 봐봐. 우와. 봐봐. 이게 낙지나 살아있죠? 우와. 이거 봐봐. 만져봐도 돼요? 어, 만져봐도 돼. 달려봐. 자, 봐봐. 만져봐. 만져봐. 눈은 어딨어요? 눈은 여기 있잖아, 눈은. 얘 봐봐,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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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앞에 가면 점점 많은 게 있대. 이때 뭔가를 발견한 대박이. 물고기지. 물고기지. 봐봐, 방어. 어떻게 누워있어, 마귀야? 이렇게 누워있어? 설아는 어떻게 누워있는 것 같아? 그렇게 누워있어? 신기하다,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눈뜨고 나나 보다, 그렇지? 봐봐. 상어다, 상어. 상어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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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이거 만져도 돼? 안 물어. 하지 마, 그렇지. 너네가 원하는 물고기잖아. 물고기야, 안녕. 마귀 잘한다. 파이팅. 잘한다. 이제 집에 들어가라 그러자.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아빠 이거 잡았어. 박이야. 아빠 이거 잡았어. 아빠 이거 잡았어. 박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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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먹자.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네. 내가 며칠 후 도대체. 내가 며칠 후 도대체. 집에 또 애들 두 명이 더 있어요. 다섯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날라고 전화 불러? 모르는 게 없으시고 하나 더 날라고 할 수 있는데. 아빠 이거 봐봐, 먹는 거 봐. 두 명 잡고 싶으면 여섯째 나아야 돼. 세 명이 너무. 오늘 좋은 거예요. 네. 오늘 잡고 싶으면 물건 먹고 힘이 많고 싶어. 네. 어? 세 가지 좀 되었네. 세 가지 좀 되잖아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맛있지? 맛있다. 이거 어디서 찌는 거예요? 저기 식당에 카메라 쳐줘요. 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 이거 되게 맛있겠죠? 이게 뭐라고? 찌개. 찌개. 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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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찌로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장복 힘드네.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아빠, 지금 이거 찌로 가야 되죠? 찌로 갈 건데 너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먹을 회를 사는 거예요, 생선을. 이거 하나씩 줄게. 철화, 수아는 핑크. 네박이는 빨간색. 이리로 와. 자, 그러면 수아는 저거를 사. 놀래미. 깜짝 놀랄 때 뭐였지? 놀래미. 놀래미. 어, 그거 한 마리 사는 거예요? 철화는 우럭. 철화는 안 울어요. 우럭. 우럭. 우럭 한 마리. 알았지? 대박이는. 대박이는 방어. 대박이는 방어요. 그렇지. 아, 그래. 대박이는 방어. 넌 항상 방어해야 돼, 누나들한테 공격을 할 때. 너는 방어. 너도 방어해야 돼. 너 방어 2kg. 어, 방어 2kg. 방어 2kg. 어, 화이팅. 자, 너네 잘 할 수 있죠? 계란은 맛있는 계란. 아빠 요만큼. 홍치 맞아요? 그동안 어려운 심부름도 척척. 오늘도 아빠가 부탁한 생선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철화는 안 울어요. 울어. 울어. 한 마리. 울어. 빨개. 울은 게 이구나? 울은 게 뭐에요? 다 뭐. 울어. 울은 게 어딨어요? 뭐? 울. 울은 거야. 울은 거? 네. 놀람이? 아니 그냥 놀래고, 난 울은 거요. 뭘 사러 왔어요? 뭘 사러 왔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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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도, 우루는 것도 살도 돼야. 우루는 것도 살도 돼야. 뭔가에 이끌리듯 걸어가는 대박이. 한생선을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수아야 대박아. 나 여기 있어. 수아야 대박아. 나 여기 있어. 수아야 우리 뭘 사야 되지? 깜짝이야. 우루는 매매하고. 수아야 뭐야. 수아야 대박아. 대박아! 얼른 가야지. 가, 일로 와. 누나 이거 지금 잊어버린 누나. 그건 집도 못 가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쪄서 갖고 갈 건데. 우와, 진짜 크게 크다. 저희가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애들만 있어가지고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빵 먹고 있어, 빵. 내가 먹어, 빵 하나 잡아. 우와, 우와야. 설라야, 난 잊으면 안 되고. 대박이도 무럭이고. 설라 어딨어, 설라? 후아. 후아야. 잠깐만요, 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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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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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니까 애들이 빵집에 앞에 있구나. 침부름은 있고 빵에 심취한 아이들. 배고팠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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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이거 어디서 왔어? 후아야. 야, 여기 몬스토랑 사러 갔다. 대박이 뭐 사라 그랬어? 설아야. 설아 뭐 사라 그랬지, 아빠가? 울면 안 된다고. 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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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머니. 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먹을 거 사자, 알았지? 마지막으로. 사장님. 사장님 오셨네. 우럭불하라. 우럭불하라. 우럭 주세요. 저, 우럭. 우럭. 이게 우럭인가 봐. 얘가 울면 안 되는 우럭이야. 어? 봐봐. 놀래놀지. 깜짝 놀래. 깜짝 놀래서. 어, 깜짝 놀래서 놀래미. 그 다음에 어, 저희 방어. 방어. 방어, 이렇게 봐요. 방어, 이렇게 봐요. 이거, 이거. 요즘에 방어가 처음이에요? 네. 이게 방어, 이렇게. 이게, 아빠가 방어, 이렇게?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